아 나 빼고 다 허줍들이야 1렙으로 주지죠? 내 세롯게 이거밖에 없다 그래 우리 그리핀으로다가 형 그건 갱당해서 죽을텐데 헥카림한테 아이 나는 절대 안죽어 확실한 건 나는 안죽어 원딜이 죽지? 나는 절대 안죽어 끌리면 한 명 죽긴 하겠다 도병 미스포츄는 뭐예요? 저거 큐에 터져서 그런가봐 이거 와드 안받고 가면 좀 위험해 보이긴 한데 누군가 잠수다 야 안되겠다 가봐 세트 그냥 유치할키고 들어가든가 코잉 야 잡을만하다 잡을만 내꺼 풀 누가 다 썼냐 야 풀 계속했네 아니 풀 아니 아까 이거 손에야 이거 어? 모르겠어 음 음 아 좋아요 겟 겟두까 왔죠 노큘러스 하나만 놓쳐라 대박 오케이 이러면은 내가 경시 놓쳐도 괜찮지 김태민 김태민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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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탈리아지 완벽한 완벽한 밀어내기 지렸구요 이건 진짜 지렸어 쐈다 이건 잡았 아 맛있음 잡았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왜 날아 헬카리 모면 더블킬이긴 한데 제발 페스티브 제발 페스티브 어우 이거 끝났어 어우 엘카렙 유체 없다 야 얘 때려도 돼 때려도 돼 때려도 돼 때려도 돼 때려도 돼 때려도 돼 안녕하세요 아 내껀데 깜짝이야 야 물용이다 템이다 물용이야 이거 아 텔퍼 뭐냐고 라이즈 노프리긴 한데 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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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이즈 템퍼 뭔데 아 이 새끼들 또 뭔데 진짜 나 여기 추억 어디 으어 어디로 가야 아 아 약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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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고! 오케이 렛츠 무바! 렛츠 고고고! 고고고고! 나이스 윗보 있지 않았냐? 여기 한번 숨자 붙어서 어 뭐야 여기저 아 탈주하는거 뭐야 아 이거 노플인데 아 망했다 아칼리 궁 없는데 얘 노플로 잠깐만! 나 왜 딸려들어가 아 아 W 위에다 썼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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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져라 위속 아 위속 왜 이렇게 빨라 가자 얘 너 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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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이 어디야 힝크 두 개나 있구나 일단 짜봤자 여기 이번에 민무빙이다 제가 와 천원 니가 먹냐 잠깐만 목둔 목둔 쐈어요 어 게임을 계속 쳐나가 가춘소련도 아니고 이거 맨날 나갔다 오예 갈뻔했다 맨날 집을 나가 얘네